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하셨나요? 네, 오늘은 제 3과 배우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동사에 대해서 주로 배웠었었죠? 오늘 형용사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역시 패턴 회화 1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패턴 회화 1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페이지입니다. 역시 언제나처럼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 거, 네, 형용사고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 거, 네,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어려운 거 배울 것 같은데요. 또 배워놓으면 되게 쉬워요.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거, 컴 거, 컴 네, 이 거, 컴 하면요. 이 두 단어가 의문문을 만드는 구성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둘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콩은 문장 끝에 위치하고요. 음의문을 만드는 구성요소. 자, 꺼, 형용사 플러스 콩 하면요. 가운데 거, 형용사 합니까? 네, 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거, 형용사 콩은 가운데 형용사 합니까? 라고 돼요. 자, 그럼 우리 예문을 조금 볼까요? 자, 형용사 처음 보시죠? 네, 앞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넵 넵 컴 꺼 넵 콩 하면은 예쁩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꺼, 콩은 형용사 가운데 올 때 의문문을 만드는 구성요소가 되고요. 네, 합니까? 라고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잠깐 끝에 설명드렸던 콩이 나왔네요. 자, 그때는 우리 동사 앞에 쓰여서 콩 이렇게 썼었죠? 콩 하면은 배울 학자, 공부하다. 그러면 콩, 콩 하면 부정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죠? 네, 역시 형용사 앞에서도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앞에서도 쓰여서 부정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방금 배운 형용사 한번 넣어볼까요? 콩 넵 그러면 넵 하면 예쁘다. 라는 뜻이었는데 콩을 앞에 써주니까 콩 넵 이란 뜻이죠? 네, 예쁘지 않다. 예쁘지 않다라는 뜻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자주 보게 될 거 읽어볼게요. 자, 이거 쉽지 않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썼 썼 이라고 읽고요. 부사예요. 매우, 아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니까 형용사랑 자주 어울려 다니겠죠?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썼은요. 형용사 앞에 쓰여요. 자, 그러면 썼댭 하면은 매우 아름답다. 네, 아주 아름답다. 자, 썼은 매우 아주 라는 뜻이고요. 중요한 거는 형용사 앞에 쓰인다. 네, 이 정도만 정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형용사 하나 더 배울게요. 자, 읽어볼게요. 하이 하이 네, 재미있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역시 응용을 해볼까요? 매우 재미있다. 그러면 썼 하이 하면 되겠죠? 자, 재미없다. 그러면 콩 하이 네,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우리 바로 패턴 회화 1로 돌아가 볼게요. 자, 패턴 회화 1을 봐주시고요. 네. 띵은 소리나 언어, 그렇죠? 띵은 Vietnam, 베트남이죠? 그러면 띵, 띵 하면 베트남어가 되겠네요. 띵, 띵, 거, 거, 컹 네, 바로 오늘의 제목이랑 똑같은데요. 자, 아까 제가 방금 고하고 콩은 음음문을 만드는 구성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가운데 형용사가 올 때는 번역이 가운데 거 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거, 거, 컹 하면 어렵습니까? 우리 거 하면 어렵다 라는 뜻이었죠? 어렵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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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컹 베트남어는 어렵습니까? 되겠죠? 네, 저도 베트남어 배우면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베트남어 너무 어려워. 네, 그 말이었는데 자, 그럼 우리 대답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짠, 오, 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컹, 커 역시 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앞에서도 콩을 써줘서 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커, 어렵다 라는 뜻인데 컹, 커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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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면 재미있다 라는 뜻이었고 띵 하면 매우 라는 뜻이었죠? 어렵지 않아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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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매우 재미있어요. 네, 사실 처음에 언어를 배우실 때는 모든 언어가 다 어려워요. 베트남어는 그중에서도 빨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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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성질이나 상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랑 또 자주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도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것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사 문장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형용사 문장에 대해서. 네, 형용사 문장. 자, 나는 달린다. 동사 문장일까요? 형용사 문장일까요? 동사 문장이죠. 그러면 그녀는 예쁘다. 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네, 형용사 문장이겠죠? 자, 우리 우리나라 말에는 그녀는 예쁘다. 그래서 몸모는 몸모이다. 라는 베트남어로 치면 이제 라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영어도 보면, 네, 영어를 꺼내서 죄송한데 네,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is, she is kind.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영어 문장이나 우리나라 말이나 비동사에 해당하는 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어도 영어식으로 하고 한국어식으로 한다면 하지만요, 베트남어는 라가 안 들어가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네, 그냥 주어 써주시고 바로 형용사가 오면 돼요. 라는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 문장은요, 누구는 몸모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주어 다음에 형용사 바로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녀는 예쁘다. 한번 해볼까요? 그 아가씨는 예쁘다. 그 아가씨, 네, 꼭, 어이, 자, 꼭 하면 아가씨라는 뜻이고 어이 하면 삼인칭을 만드는 그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꼭, 어이, 그 아가씨는 예쁘다. 네, 그냥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형용사 문장에는 라가 들어가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패턴 회화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턴 회화 2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고요. 네, 역시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어가 3개밖에 없네요. 와, 너무 좋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몬, 안 몬, 안 네, 음식이란 뜻이에요. 음식. 자,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요. 안 하면요, 동사로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 네, 앞에 몬이 붙으면 이제 명사형이 돼요. 그러면 몬, 안 하면 먹는 것 되겠죠? 우리 뭐 먹죠? 음식. 음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 얼른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테나오 테나오 어때요? 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이것도 역시 음운사예요. 자, 우리 배운 음운사 한번 볼까요? 시 네, 아잉 텐 라 지 아잉 람 게 지 무슨 어떤 이란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과에서 배운 나오 네, 둘은 똑같은 뜻이죠? 나오 하면 역시 무슨 어떤 이란 뜻이었는데 아잉 라 늑 나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했을 때 나왔던 나오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지난 시간 2과에서 배웠던 너우 있었죠? 너우 네 아잉 송 어 너우 당신은 어디에서 타세요? 아잉 람 당신은 어디에서 일을 하세요? 했을 때 나왔었죠? 자, 음운사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대 나우도 역시 음운사고요. 어때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때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저 어때요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주어 뒤에 데 나우 이렇게 붙어서요. 붙어서 주어는 어때요? 라고 번역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베트남 사람 어때요? 네 사람이었죠? 류에 남 베트남 사람 데 나우 베트남 사람 네 네 요거 봐주시면 돼요. 네 요거 봐주시면 돼요. 네 베트남 사람 어때요? 베트남 사람은 좋아요? 베트남 사람은 커요? 이렇게 역시 성질이나 상태를 묻는 문문이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요거 조금 읽기 어려운데 읽어볼게요. 응원 네 응원 네 맛있는 이란 뜻이에요. 맛있다 네 베트남 살구소 참 맛있죠? 네 맛있다 응원 자 그러면 우리 단어를 보았으니까 바로 회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쓰는 동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몬 안 음식이 먹는 것이었죠? 비엔남 하면 베트남 음식 되겠죠? 베트남 음식이 대나오, 어때요? 라는 말이에요. 주어가 몬한 비엔남 베트남 음식 대나오, 어때요? 라는 뜻이죠? 어떨까요? 몬한 비엔남 웅원 베트남 음식은 웅원, 맛있다 라는 뜻이죠? 정말 간단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음운사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써주고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나오 자리에 웅원이 들어가면 돼요. 몬한 비엔남 웅원 베트남 음식은 참 맛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패턴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